The difference between Bangchan's and Lino's dorm 밥 먹고 다시 자 우리 집은 한 11시 반 되면 다 방에서 조용히 있어 사실 진짜 많이 걱정하긴 하거든 왜냐면 너도 늦게 자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 진짜 막 새벽 2, 3시에도 엄청 시끄럽잖아 나 이제 요즘 그냥 그리고 형 나 잘게 형 형이 진짜 거실에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운동하고 막 막 이런단 말이야 시끄러워가지고 형 나 잘게 그러면 오오오오 그래 알았다 왜 이렇게 죽여? 어 그럼 난 다행이다 형은 시끄럽지 않은데?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시끄럽고 아 그치? 괜찮아 뭐 익숙해졌어 어 다들 좀 부지런해요 아 그러면 아침형 인간인간이에요? 어때요? 어 그렇다고 너무 아침형도 아닌데 되게 부지런해요 나가기 한 40분 전에 일어나서 다들 씻어요 아 40분 전에 일어나서 네 빨리빨리 일어납니까? 네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오오 여유있네 오 그런 여유가 있어 와 대단하다 야 이거 여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어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가고 이렇게 약간 좀 되게 계획적으로 살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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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